자 이번 동영상은 제가 설명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구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했던 작업을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불을 키는 것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두이노와 제 거는 좀 디자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쟤는 저는 레드보드라는 것을 쓰고 있고 요것은 아두이노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아두이노를 카피해서 만든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브랜드가 다르고 브랜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칩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여기 있는 중요한 요 핀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칩과 좀 다르다고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아두이노 저는 그냥 아두이노라고 부를 겁니다 요거를 요 아두이노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파워 아날로그 인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파워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파워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OV라고 적혀 있죠 자 거꾸로 봤네요 자 OV라고 적혀 있는 요것 요 부분 보이시죠 자 OV라고 적혀 있는 요것이 OV라는 뜻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전구 전지 두 개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1.5V 두 개니까 뭐 3V 정도를 만든 겁니다 여기 5V니까 이게 더 볼트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강한 전기가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을 함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5V 전기가 여기가 전지로 치면 플러스 그게 해당됩니다 자 그 밑에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그라운드는 접지라는 뜻인데요 이 접지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구에 그래서 5V는 자 여기에 있는 5V라고 적혀 있는 것은 요 전지의 플러스 그리고 그라운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전지의 마이너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전지 대신에 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LED 램프에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지금부터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전에 했던 것과 회로는 똑같습니다 회로 구성은 똑같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저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5V라고 적혀 있는 요 핀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5V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극을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음극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음 USB USB 케이블입니다 요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꽂아주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공급하는 전기가 요 케이블을 타고 아두이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요게 5V라고 적혀있는 요기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게 돼서 그 전기는 요걸 타고서 요 그라운드라고 적혀있는 전지로 치면 음극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때 연결했더니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진 이유는 자 컴퓨터가 제공하는 전기를 아두이노가 받아서 요렇게 5V라고 적혀있는 양극에서 전기가 흘러서 저항을 타고 전류가 요렇게 LED에 도착하면 LED에 불을 켜주고 그리고 계속 흘러서 요렇게 돌아가서 그라운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전기가 순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LED 램프 불이 켜지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요런 아두이노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요렇게 건전지 대용으로 쓰려고 우리가 요런 비싼 장비를 사서 쓰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요게 있는 요 아두이노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해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불을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또는 불이 켜지고 꺼지는 간격을 조정하거나 또는 이 불이 어떤 스위치의 조작에 의해서 켜지고 꺼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 불이 아니라 모터가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할 수도 있고 바로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는 요런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법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요러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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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